머프는 신비한 좌표를 발견합니다. 머프는 우주선을 우주로 조종합니다. 승무원은 먼 행성을 탐험합니다. 시간 팽창은 임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합니다. 중력은 지나가는 세월을 변화시킵니다. 블랙홀은 비밀 데이터를 숨깁니다. 아멜리아는 새 집을 찾습니다. 지구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직면에 있습니다. 로봇은 우주 탐사를 돕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스는 인물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승무원은 적대적인 외계 생명체를 만난다. 웜홀은 선간여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팀은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얼음 부름이 우주선을 위협합니다. 만 박사는 팀을 배신합니다. 머프는 이상한 신호를 해독합니다. 머프는 이상한 신호를 해독합니다. 시간은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시간은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승무원들은 극한의 상황에 맞서 싸웁니다. 아멜리아는 사랑의 죽음에 직면합니다. 쿠퍼는 시간의 상대성을 목격합니다. 다섯 번째 차원에는 게시가 담겨 있습니다. 머프는 중력 방정식을 푼다. 지구의 생존은 희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은 캐릭터의 선택을 안내합니다. 승무원은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행성은 독특한 도전을 보여줍니다. 중력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로봇은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줍니다. 부모의 유대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쿠퍼는 중력을 통해 소통합니다. 팀은 우주에서 고립의 직면에 있습니다. 웜홀은 먼 세계를 연결합니다. 웜홀은 먼 세계를 연결합니다. 머프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머프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승무원은 낯선 풍경을 접하게 됩니다. The crew encounters alien landscapes. 사랑은 시간의 차원을 초월합니다. 5차원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TARS는 코믹한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지구의 농작물은 하나씩 실패합니다. 공간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Time flows differently in space. Time flows differently in space. Time flows differently in space. 아멜리아는 거주 가능한 행성을 검색합니다. 승무원은 도덕적 선택을 놓고 고군분투합니다. 승무원들은 치명적인 얼음구름과 싸웁니다. The crew battles deadly ice clouds. The crew battles deadly ice clouds. 중력은 현실의 법칙을 왜곡합니다. gravity bends the rules of reality. 팀은 다양한 환경을 탐색합니다. The team explores diverse environments. 로봇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봇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는 중력을 통해 소통합니다. 아멜리아의 사랑이 그녀의 결정을 이끈다. 아멜리아의 사랑이 그녀의 결정을 이끈다. 지구의 미래는 시계에 달려 있습니다. Earth's future hinges on a watch. 머프의 발견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머프의 발견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쿠퍼는 상대성 이론의 한계에 직면합니다. 사랑은 고난을 통해 캐릭터를 안내합니다. 승무원은 미지의 우주를 탐험합니다. TARS는 변장한 영웅이 됩니다. 시간은 비선형 차원이 됩니다. Time becomes a non-linear dimension. Time becomes a non-linear dimension. Time becomes a non-linear dimension. 얼음 행성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Ice planets pose grave challenges. Black hole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The black hole conceals deep secrets. The black hole conceals deep secrets. 머프의 여정은 운명과 얽혀 있습니다. 머프의 여정은 운명과 얽혀 있습니다. Merph's journey intertwines with destiny. 인류의 생존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로봇은 정서적 연결을 공유합니다. 사랑의 힘은 우주의 거리를 초월합니다. 팀은 가혹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아멜리아의 희망은 그녀의 결단력을 강화합니다. 지구의 운명은 시계의 쬐깍쬐깍 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머프의 인내가 미래를 바꿉니다. 쿠퍼는 중력 이상 현상을 통해 통신합니다. 승무원은 결정의 결과에 직면합니다. 로봇은 중요한 순간에 충성심을 나타냅니다. 사랑의 중력은 캐릭터를 하나로 묶습니다. 5차원은 인식에 도전합니다. 얼음 행성은 승무원의 회복력을 테스트합니다. 시간 확장은 감정적 거리를 만듭니다. 아멜리아의 여정은 인간의 회복력을 반영합니다. 지구의 위기에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머프는 중력 이상 현상의 메시지를 해독합니다. 쿠퍼의 사랑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합니다. 로봇은 임무 성공에 기여합니다. 로봇은 임무 성공에 기여합니다. 로봇은 임무 성공에 기여합니다. 로봇은 미션 성공에 기여합니다. 사랑의 인내는 우주의 도전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러브의 인데런스 outlasts cosmic challenges 팀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머프의 발견은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지구의 생존은 시계의 쬐깍쬐깍 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earth's survival hinges on a watch is ticking 쿠퍼의 선택은 여러 세대에 걸쳐 반영됩니다. 사랑은 우주의 미로를 통해 캐릭터를 안내합니다. 승무원은 우주에서 실존적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로봇은 인간 회복력의 상징이 됩니다. 로봇은 인간 회복력의 상징이 됩니다. 로봇은 인간 회복력의 상징이 됩니다. 시간의 흐름은 캐릭터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아멜리아의 여정은 희망의 지속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지구의 도전은 인류의 적응성을 시험합니다. earth's challenges test humanity's adaptability 머프의 발견은 세계 사이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쿠퍼의 사랑은 현실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쿠퍼의 사랑은 현실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로봇은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봇은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의 중력은 캐릭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의 중력은 캐릭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5차원은 기존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얼음 행성은 엄청난 장애물을 제시합니다. 얼음 행성은 엄청난 장애물을 제시합니다. 시간 확장은 캐릭터의 감정적 풍경을 변화시킵니다. 아멜리아의 여행에는 탐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지구의 운명은 지나가는 초에 달려 있습니다. 며프의 계신은 인류의 미래를 재편합니다. 며프의 계신은 있습니다. The Future of Humanity Murph's Revelations Reshape the Future of Humanity Murph's Revelations Reshape the Future of Humanity Murph는 신비한 좌표를 발견합니다 Murph discovers mysterious coordinates Murph discovers mysterious coordinates Murph discovers mysterious coordinates 쿠퍼는 우주선을 우주로 조종합니다 쿠퍼 파일럿스의 스페이스 크래프트 인투 스페이스 쿠퍼 파일럿스의 스페이스 크래프트 인투 스페이스 쿠퍼 파일럿스의 스페이스 크래프트 인투 스페이스 승무원은 먼 행성을 탐험합니다 The Crew Explores a Distant Planet The Crew Explores a Distant Planet The Crew Explores a Distant Planet 시간 팽창은 임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Time Dilation Affects Their Mission Time Dilation Affects Their Mission Time Dilation Affects Their Mission 사랑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합니다 Love Transcends Space and Time Love Transcends Space and Time Love Transcends Space and Time 중력은 지나가는 세월을 변화시킵니다 Gravity Alters the Passing Years Gravity Alters the Passing Years Gravity Alters the Passing Years Black Hole은 비밀 데이터를 숨깁니다 A Black Hole Hides Secret Data A Black Hole Hides Secret Data A Black Hole Hides Secret Data 아멜리아는 새 집을 찾습니다 Amelia Searches for a New Home Amelia Searches for a New Home Amelia Searches for a New Home 지구는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직면에 있습니다 Earth Faces a Global Food Crisis Earth Faces a Global Food Crisis Earth Faces a Global Food Crisis 로봇은 우주 탐사를 돕습니다 Robots Aid in Space Exploration Robots Aid in Space Exploration 아버지가 집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A Father Sends Messages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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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스는 인물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승무원은 적대적인 외계 생명체를 만난다. 웜홀은 선간여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팀은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얼음 부름이 우주선을 위협합니다. 이즈 클라우드가 스페이스크랍을 위협합니다. 만 박사는 팀을 배신합니다. 머프는 이상한 신호를 해독합니다. 시간은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승무원들은 극한의 상황에 맞서 싸웁니다. 아멜리아는 사랑의 죽음에 직면합니다. 쿠퍼는 시간의 상대성을 목격합니다. 다섯 번째 차원에는 게시가 담겨 있습니다. 머프는 중력 방정식을 푼다. 지구의 생존은 희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은 캐릭터의 선택을 안내합니다. 승무원은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행성은 독특한 도전을 보여줍니다. 중력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로봇은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줍니다. 로봇은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줍니다. 부모의 유대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쿠퍼는 중력을 통해 소통합니다. 쿠퍼는 중력을 통해 소통합니다. 팀은 우주에서 고립의 직면에 있습니다. 팀은 우주에서 고립의 직면에 있습니다. 웜홀은 먼 세계를 연결합니다. 웜홀은 먼 세계를 연결합니다. 웜홀은 먼 세계를 연결합니다. 머프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승무원은 먼 세계를 연결합니다. 승무원은 낯선 풍경을 접하게 됩니다. 사랑은 시간의 차원을 초월합니다. 5차원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TARS는 코믹한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지구의 농작물은 하나씩 실패합니다. 지구의 농작물은 하나씩 실패합니다. 공간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아멜리아는 거주 가능한 행성을 검색합니다. 승무원은 도덕적 선택을 놓고 고군분투합니다. 승무원은 도덕적 선택을 놓고 고군분투합니다. 승무원들은 치명적인 얼음구름과 싸웁니다. The crew battles deadly ice clouds The crew battles deadly ice clouds The crew battles deadly ice clouds 중력은 현실의 법칙을 왜곡합니다. gravity bends the rules of reality 팀은 다양한 환경을 탐색합니다. 로봇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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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중력을 통해 소통합니다. A father communicates through gravity A father communicates through gravity A father communicates through gravity 아멜리아의 사랑이 그녀의 결정을 이끈다. 지구의 미래는 시계에 달려있습니다. Earth's future hinges on a watch 머프의 발견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머프의 발견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쿠퍼는 상대성 이론의 한계에 직면합니다. 사랑은 고난을 통해 캐릭터를 안내합니다. 승무원은 미지의 우주를 탐험합니다. TARS는 변장한 영웅이 됩니다. 시간은 비선형 차원이 됩니다. Time becomes a non-linear dimension 얼음 행성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Ice planets pose grave challenges 블랙홀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The black hole conceals deep secrets 머프의 여정은 운면과 얽혀 있습니다. Merph's journey intertwines with destiny 인류의 생존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Humanity's survival requires sacrifice 로봇은 정서적 연결을 공유합니다. Robots share emotional connections 사랑의 힘은 우주의 거리를 초월합니다. Love's power transcends cosmic distances 팀은 가혹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The team confronts harsh realities 아멜리아의 희망은 그녀의 결단력을 강화합니다. Amelia's hope fuels her determination 지구의 운명은 시계의 쬐깍쬐깍 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Earth's fate rests on a watch is ticking 머프의 인내가 미래를 바꿉니다. Merph's perseverance changes the future 쿠퍼는 중력 이상 현상을 통해 통신합니다. Cooper communicates through gravitational anomalies 승무원은 결정의 결과에 직면합니다. The crew faces the consequences of decisions 로봇은 중요한 순간에 충성심을 나타냅니다. Robots display loyalty in critical moments 사랑의 중력은 캐릭터를 하나로 묶습니다. Love's gravity binds characters together Love's gravity binds characters together Love's gravity binds characters together 5차원은 인식에 도전합니다. The fifth dimension challenges perception The fifth dimension challenges perception The fifth dimension challenges perception 얼음 행성은 승무원의 회복력을 테스트합니다. Ice planets test the crew's resilience Ice planets test the crew's resilience Ice planets test the crew's resilience 시간 확장은 감정적 거리를 만듭니다. Time dilation creates emotional di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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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멜리아의 여정은 인간의 회복력을 반영합니다. Amelia's journey mirrors human resilience 지구의 위기에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Earth's crisis demands innovative solutions Earth's crisis demands innovative solutions 머프는 중력 이상 현상의 메시지를 해독합니다. 쿠퍼의 사랑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합니다. Koeper's love transcends space and time 로봇은 임무선공에 기여합니다. 로봇은 임무선공에 기여합니다. 로봇은 임무선공에 기여합니다. 사랑의 인내는 우주의 도전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팀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머프의 발견은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지구의 생존은 시계의 째깍째깍 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구퍼의 선택은 여러 세대에 걸쳐 반영됩니다. 사랑은 우주의 미로를 통해 캐릭터를 안내합니다. 승무원은 우주에서 실존적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로봇은 인간 회복력의 상징이 됩니다. 시간의 흐름은 캐릭터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아멜리아의 여정은 희망의 지속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아멜리아의 여정은 희망의 지속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지구의 도전은 인류의 적응성을 시험합니다. 머프의 발견은 세계 사이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머프의 발견은 세계 사이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구퍼의 사랑은 현실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로봇은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봇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의 중력은 캐릭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5차원은 기존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얼음 행성은 엄청난 장애물을 제시합니다. 얼음 행성은 엄청난 장애물을 제시합니다. 시간 확장은 캐릭터의 감정적 풍경을 변화시킵니다. 아멜리아의 여행에는 탐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아멜리아의 여행에는 탐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지구의 운명은 지나가는 초에 달려 있습니다. 지구의 운명은 지나가는 초에 달려 있습니다. 머프의 계신은 인류의 미래를 재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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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프의 계신은 인류의 미래를 재편합니다.